음... 차별없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줄 그런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지역발전시키는 일꾼들 중에 발로 뛰는 분들, 그런 분들 공천해야죠. 부동산 투기나 주가 조작으로 돈 버는 사람은 안 됩니다. 말만 번들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취업 좀 잘 되게 경제 살릴 분 공천합니다. 나쁜 말 안 하는 사람이야. 당당한 외교, 할 말 안 하는 대한민국, 이런 나라 만드실 분이요.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참여 공천제를 진행합니다. 국민이 직접 공천 기준을 제안하고 국민 경선에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적 시스템 공천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준이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이 되는 혁신 공천의 시작. 내가 원하는 공천, 지금 함께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